또란 선수가 또란 선수 그리고 이제 옛날에 그것도 그거지만은 옛날에는 여기는 배가 바닷가나 한 번 새벽이 지나가면 배꽃음 울리는 소리가 철황스럽게 울립니다 가다가 이제 큰 배가 있고 작은 배가 있어 암룸 숭룸이 있어 배도 지금 간 건 숭룸이고 이번에는 암룸이야 후 Fox 이번에는 옛날 유교 사변나고 옛날에 유교 원자폭탄에 맞아 한강 철귀를 건너가면은 크으 원자폭탄 맞아 시라틸 지금도 우리 부모형대를 다 잃어버리고 지금까지 못 참고 기다리고 있는 슬픈 증 GO를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비행기에 떠나는 소리죠 박수 한 치를 내가 미쳤다고 이거래야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옛날에 그 발전기 돌리는거 봤지 까만 발전기 코 눌르고 그걸 때는 인정도 있었어 지금은 인정이 메말렸어 그래서 옛날에 그 까만 발전기 돌아가는 소리 박수 한 칠깐 칠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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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는 이제 말소리 말국통 이제 일본 중국 중국 사람들하고 한국사람 싸우는거야 칠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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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라는 선 antic이사와 opportun식이 unle comentários 딱 누구도 뒤에도 법률을 측정할까지 이게 숭노무근술이오 그런데 박수 안 치니까 나도 안 해 박수 이번에는 여러분 무슨 노래를 하냐면 제 노래 리메딩풀 올려드리겠습니다 하기 전에 우리 요 좀 팔아주면 안 될까 얘들 나는 괜찮은데 내가 여기 올 때 돈을 많이 받아서 얘들이 하루 계란드에 4,500만원을 제가 저를 어떻게 맞춰줘 나는 여기 주제축에서 다 받고 몇 천만원 받고 여기 왔어요 우리 아이들은 오늘 월급날이래 그래서 얼마가 모자랄냐 그랬더니 이제 15만 5천원이 모자란데 그래서 이거 좀 팔아주면 안 될까 그리고 혹시 이거 아까 사신 거 먹지마 썩었어 1분 지난 건 잡수지 말아요 설섭형 걸 여기 써있잖아 그리고 사가지고 누나 주는 사람은 복받을 겨 그런데 의도 먹는 사람은 3년 재수다 그래서 아 또 재미난 건 뭐냐면 부부 간에 잠자리 할 때 이걸 또 시동이 안 걸리거나 입안에 놓고 올라타면 시동 걸리네 이 비하그로 들어갔나봐 이거 이 비하그로 그래서 얼마를 팠냐면 아까는 3천원씩 팔았대 그런데 제가 이제 싸게 드리고 이거는 많이 안 드리고 돈 더 끄냐 이거 3천원 안 받고 천원짜리 세 개만 받았겠네 그리고 하나 더 드리면 저 이거 저 천원 빼드려 5천원 지금부터 돈 끄냐 저 돈 얼른 여기부터 우리 언니부터 참 이쁘게 생겼다 야 내 스타일이야 어쩌면 이렇게 잘생겼다 그래 얼찌 돈 끄냐 돈 돈 들 거냐 얼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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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왜냐면 오늘 사신 분은 이 복을 받는 겨 이 운은 드르는 복을 막아주고 힘든 복을 막아주고 명사심리학 해당 와야 꽃이 진다고 서름바라 명년 춘삼은 봄이 오면 어느 시절에 난 버질까 얼찌구 절찌구 절 날 세우지요 하자 좋네 아니 돌지는 못하리라 잘한다 난 소리꾼이여 그래서 조금 이따 소리도 한번 해 얼찌 왜 돈들 끄냐